인상에 들여볼까요? 아직 안 들었나요? 빨리.. 다 된다고! 이거 해줄게요 틀어졌다! 틀어졌다! 많이 오셨으니까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둘 셋! Get your eye! Get your mic! 안녕하세요! 겟블리입니다! 안녕! 겟블리야! 안녕! 바이! 오늘은 저희 막내지만 이렇게 모여서 브이앱을 켜봤는데요 어떤가요? 새로운 조합인 것 같아요 음!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였던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겟블리야는 보고싶어서 감사합니다! 보고싶었죠! 여러분도 많이 많이 보고싶었죠 여러분도 많이 많이 보고싶었죠 네! 네! 그러면 우리 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희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댓글을 하나씩 보고 한번 해볼까요? 네! 연습실에서 보통 뭐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연습실에서 보통 뭐해요? 아 보통 뭐해요? 응! 연습이죠 연습도 하지만 레슨도 요즘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일본어 레슨도 듣고 중국어 레슨도 듣고 되게 많이 레슨 듣고 있어요 희해는 중국어랑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영어도 해도 돼요 영어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 숙제하도록 봤나요? 응! 맨날 숙소에서 계속 공부하고 맞아! 진짜 이게 저는 그래요 아니 그 조리아크 싸인? 그 별자리를 외우라고 선생님이 주신거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워? 이대로 자! 여기에서 지민아이 이건 쌍둥이 별자리 얘 갑자기 지민아이 너랑 나 지민아이 지민아이 이런 식으로 외우고 열심히 연구하셨습니다 맞아 희해 연구했으니까 뭔가 나도 같이 영어 공부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일본어 뭐 배웠어요? 저희는 약간 일상 뭔가 저희 대본 같은 거 뭔가 연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일본 해외에서 이제 뭔가 방송이나 이런 거 나갈 때 뭐 우리끼리 뭔가 연기를 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콘서트에서 막 다음 모델 준비를 해야 될 때 그런 멘트? 같은 거 재밌었어요? 그런 거 쪼그맛 잘할 수 있어요 뭐 뭐지? 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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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머도 못해요 웃기는 좀 못해요 나오lect 귀여워요 스고이 탱키네 스고이 탱키네 이 땡키다 네 이 땡키 왓다다 킬링 파트 불러달라고 봤는데 왓다다 킬링 파트 다했잖아요 왓다다다 이렇게 킹팡교에 하나 같이 할 거 5 6 7 4 깻잎고잉 왓따따 와 오랜만에 한다 진짜 많이 했잖아요, 왓아든땜 맞아 캡플리언 다들 저녁 드셨나요? 맞아요 지금 몇 시요? 지금 6시 30분 어? 딱 저녁 시간이네 다들 퇴근하셨나요? 딱 같이 저녁 드시면서 저희 V LIVE 같이 보시고 딱 이렇게 퇴근하시면 딱 좋을 시간이네 저메추 해드릴까요? 저메추 한 명씩 오케이 그러면은 예서부터? 오케이 저는 오늘 새벽 5시 픽업이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아니 제가 잠시 이상해졌었나봐요 언니가, 희카루 언니가 저한테 어 예서 밥 먹어, 밥 먹어, 아침밥 먹어야 돼 이랬잖아요 그래서 나 김치찌개 시킬뻔했어요 아 진짜? 아침에? 아침에 대박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은거에요, 진짜 그럼 오늘 김치찌개 먹어 김치찌개 맞아 김치찌개 저메추로 저메추 김치찌개 응 좋다 그러면 저메추로 김치찌개 김치찌개 시현 언니도 오늘 김치찌개 먹으셨잖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점심때 아 맛있겠다 진짜 저는 뭔가 밥은 아니긴 한데 응 제가 전에 빠졌어요 아 진짜? 참 참 아 맛있죠 참 동태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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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호박전 호박전이 진짜 좋아 애호박전 맞아요 호박전은 애호박 알아? 그 초록색깔 치킨 동그라미 호박 호박 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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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깔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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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폼킨 폼킨 그건 단호박 폼킨 폼킨 어 그건 단호박 근데 초록색깔 긴거 알아? 애호박 이만한거 오이같이 생긴 호박 아 보면 알까요? 어 이만한게 있어요 된장찌개가 마음에 들어요 그런게 있는데 크고잉 어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상관없어 호박전이 진짜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한 4만원어치인가 5만원어치를 시켜서 계속 계속 먹었어요 그냥 집에서도 먹고 회사 레슨하러 갈때도 이런 큰 보채병에 데워가지고 가져가서 뭔가 있었거든요 요즘 되게 뭘 많이 싸우더라구요 맞아요 그래서 뭐 먹지? 오늘은 뭐야? 오늘은 뭐야? 한때 죽 죽도 맞아요 한때 뭔가 속이 안좋았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이제 죽도 가져왔어 그렇게 먹고 그래서 뭔가 혼자 제가 원래 아침밥에 진짜 안침밥 먹었었는데 뭔가 챙겨먹게 되니까 조금 건강해지는 느낌이더라구요 그렇죠 쉬운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큐플리안도 꼭 아침밥 챙겨드세요 맞아요 저는 저는 어 찜 닭? 찜닭 아니면 어 찜닭 맛있죠? 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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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찜이란걸 되게 좋아해요 뭔가 김치찜도 좋아하고 탕보단 찜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찜이든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큐플리안도 큐플리안도 나 찜 추천 맞춰주셨잖아요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요즘 빠진 음식 있잖아요 나? 몰라? 거기? 뭐? 아니 흰색 흰색 여러분 오늘은 흰색 마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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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라샤 마라샤 꼬바로 여사 해봤어요 재밌어요 일단 우리가 진짜 마라샤 마라샤 진짜 좋아하잖아요 꼬바로도 같이 부르더라고 그래서 오늘 저희 당체로 시켜서 같이 먹을 때 무조건 빠지지 않는 마라샤 꼬바로 마라샤 도 진짜 맛있어 맞아 흰색 처음 먹었는데 안 매이라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흰색도 맛있었어 맛있어 드셔보세요 추천 맛있겠다 오늘 꼬바루 드셨대요? 진짜! 히카로 최애 음식이 있나요? 최애? 최애? 저는 제일 좋은가 마라탕 마라탕? 흰색 마라탕 진짜 좋다 좋다고 누구? 누가 좋다고 누가 좋다고 진짜 좋거든요 원래 젤리 아니었어요? 젤리 좋았어 근데 요즘 다이어트?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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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인데 마라탕? 카레 한 끼만 진짜 아니 이게 백 마라탕은 그게 없어요 소스가 없으니까 아 진짜요? 그래서 그냥 야채만 먹는 그런 느낌 안 먹어봤어요 진짜요 백탕 처음에 샤오팅을 먹기 시작했는데 맞아 맞아 진짜 맛있겠다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이제 시켜봐요 기 기기 기기 하트 주세요 하트 어? 밸런스 게임 있는데 계곡 vs 워터파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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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계곡? 약간 그 돌 아래 상 상 상 여기 우리 계곡 맞춤이 아니라 오늘의 방금 소리에요 워터파크는 수혼도 알아? 수혼도 알아? 수혼도 알아? 수혼도 알아? 수혼도 알아? 수혼도 그런 거 수혼도 있는게 수혼도 있지? 계곡은 이렇게 산이 개가?! 여기 아니야 그 계좌 아니에요 계란하인대 괜찮은데 이거 알아? 산 아 여기 이거 막 정상? 뭐라해?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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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수박 먹고 스테이블 같은 거 책상 책상 아니고 아니고 이렇게 알겠어? 이런 느낌? 여기 약간 여기가 그렇게 높지 않아 발만 담그는 느낌 이렇게 생겨서 약간 이렇게 생겼고 그거 뭐야? 이렇게 생겨서 사다리 아니야? 이렇게 생긴 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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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낮은 이게 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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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 그래서 어디 이거 뭐야 수박이야? 수박 산에 이렇게 생긴 거 물 니즈 그거 뭐야? 이것 때문에 그걸 포포 아니야? 태국 이게 어떻게 태국 태국물 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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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흐르는 거 산이 있어? 그리고 뭐 어때요? 이거지? 포포는 아니에요 포포 아니에요 이 개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놀라겠다 어 뭐가 뭐가 길이야? 개구리?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내려왔잖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흐르는 게 아직 안 들어 짜증나 봐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봐봐 여기에서 흘렀잖아 여기가 이렇게 타고 내려졌잖아 응 그럼 이렇게 타고 여기서 노는 게 개국 맞다 개국 개국 개국이 흘러서 강이 되고 강이 흘러서 여기를 개국이라고 해 난 여기 튜브 타고 놀고 아 개국 개국 발 닿는 거 이런 거야? 개국 개국이라고 합니다 어렵다 개국은 나 이제 하나 배웠죠? 그래서 너는 워터파크가 좋아? 개국이 좋아? 아 맞다 이거지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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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너무 워터파크 나도 워터파크 밥이 맛있잖아요 아니 개국 더 맛있어 이거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있어 여기 있어 개국도 있다고? 있어 여기는 잡아야 해 너가 만들어야 해 있다니까 일본은 있어 있어 아 진짜 다른데 있어 면 면 소매 알아? 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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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면라고 해? 소면네 소면 이런 데서 이렇게 면을 먹어? 여기서 면 아 아 아 여기서? 너만 몰라 이거 아 그게 맞아 대나무 대나무 맞아 그게 맛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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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유 같은 거 찍어먹는 거 같아 됐다 그럼 계곡과 바다 고르자면 저는 계곡 계곡? 난 바다 너는 진짜? 계곡 바다? 나는 아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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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바다? 왜? 계곡은 좀 위험해 아 맞아 미끄러워서 너무 위험하거든 아 진짜 그리고 밑에가 돌이 막 뜨잖아 그래서 뭔가 그리고 바다는 딱 뭔가 멀 뭔가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있어서 이게 있어서 풍경도 좋고 뭔가 더 안전해 저는 언니 먼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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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모래 있잖아요 모래에서 노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막 모래상 찾고 눕고 이런 거 좋아해요 나중에 히에 이제 모래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아 다행하라 다행히 오겠다 아이고 예선은? 저는 계곡인데 왜냐하면 제가 엄청 어렸을 때 아빠가 강원도 알아요? 응 알죠 강원도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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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셔가지고 그 덕푼 계곡이라고 되게 깊은 계곡골이 있어요 응 거기 가서 맨날 여름만 되면 무조건 가서 살 태우고 아 재밌겠다 이렇게 계속 놀고 무조건 하루쟁이 하루쟁이 반낮을 내내 계속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한 8년 계속 번복했던 거 같아요 와 8년? 계속? 내 가요 길이 완전히 걸스플래닛 하기 전까지 계속 다녔어요 1년에 한 번 짓고 와 그래서 계곡에 대한 추억이 좋아요 계곡 아 여름 빨리 잤으면 좋겠다 응 응 하지 계곡 가자 계곡 가자 바다 가자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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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들아 내일 보여주자고? 아 이럴 때 없는 거 진짜 이럴 때 이쁘긴 한데 이럴 때 내추럴한 게 제일 이쁜 거죠 알죠? 맞아 저기밖에 없어요 언니 거쳤어요 완전 예쁘다 근데 팬분들께서 되게 저희 네일이 많이 바뀐다고 하면서 저희 막 네일 솜 같은 것도 찍어서 하시는 이렇게 보고 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나 네일 네일 네일까요? 네일 좋을까요? 아 진짜? 무슨 네일 할지 아까 고르고 있었네 맞아 오늘 하루 중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근데 히카르 여기까지 도피해 나 네일 했어 네일 했어 허리 감을 때도 이렇게 포함때도 포함때도 근데 좋다 손톱 붙이는 거보다 네일 하는 게 더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거잖아 의상마다 우리가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그게 너무 거기는 근데 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오 아 그래요? 괜찮아요? 내가 보통 많이 그렇다고 자 손톱이 이거 진짜 예뻐 귀여워 스마일 난 이거 보자마자 희이 언니가 많이 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이거 스마일 한 번도 안 써봤어 내가 해서 아하 그러면 우리 좋아하는 네일 디자인이실까요? 각자 히카르 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저 진짜 사진 많이 스크린샷 하고 많이 자전 찾아봐요 자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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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처음 스타일을 뭔가 특이한 거 좋아해서 응 네 응 네 디자인도 뭔가 심플한 것보다는 많이 뭔가 화려한 거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의상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응 화려한 거 저는 알록달록한 거 좋아해요 막 검지는 보라색이면 막 세 번째는 노란색이거나 응 그런 색깔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쁘다 네 네 아 이거는 손 안 닦는 게 아니라 안 씌워지는 거예요 응 응 맞아 그렇습니다 네 심플 이즈 베스트 약간 딱 제 네일처럼 뭔가 뭔가 한 두 가지 포인트 딱 뭔가 여기 가운데 쪽에 손에 포인트를 주고 나머지는 그냥 색으로 원색으로 딱 있는 포인트 그래서 약간 심플하게 심플하면서도 약간 포인트 있는 응 그런 네일 좋아합니다 예쁘다 응 저는 저도 약간 심플한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엄청 화려한 거 좋아해요 진짜 너무 좋아하고 한데 뭔가 언니들 말대로 좀 심플한 게 좀 더 의상이나 그런 거에 매치가 잘 된다고 맞아 그래서 붙이는 걸 최근에 많이 하긴 했는데 원래 젤 받았을 때 그때는 누드나 핑크 색깔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응 맞아 맞아 누드나 핑크 색깔 핑크 색깔 많이 했던 거 맞아 그쵸 계속 계속 방송할 때마다 매일이 근데 진짜 오래 갔었어요 그때 지금도 오래가 아 근데 어떻게 오래 해? 그러니까 나 하루에 배 안 떼줘요 근데 너가 불편했으면 안 까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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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 먹잖아 계량 먹잖아 여기 다 계량이야 여기 여기 다 귤이야 나 오렌지 까먹으면 여기 노란색으로 그거 너무 걱정돼서 떼고 싶어 근데 한번 씻으면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지 않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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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여기는 아예 덜렁거리지도 않아요 되게 잘 붙였어? 되게 잘 붙였어? 잘 붙였어? 되게 잘 붙였다 잘 붙였어 잘 붙였어 잘 붙였어 잘 붙였어 하이 떡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업떡 어? 업떡 뭐라고? 떡을 거꾸로 떡을 거꾸로 떡을 거꾸로 떡 떡 떡 떡 떡을 거꾸로니까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네? 아 떡 떡 떡 이건 모르겠다 이건 어렵다 어렵다 할 수가 없어 떡 떡 니은 넋 떡 오케이 여려 더러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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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 못 읽어 이거 못 읽어 뭐야 못 읽어 언니 내 댓글을 보면 손을 흔들어 예 예 여기다 아이고 신기방기 뿡뿡방기 알고있으면 이게 왜죠? 신기방기 약간 신조어인가요? 약간 그런거 아니에요? 그런 뭔가 막 새로운 언어? 신조어 신기방기 뿡뿡방기 신조어를 저희가 진짜 잘 몰라요 맞아요 저희가 진짜 몰라서 진짜 저희도 약간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렇죠 알려주세요 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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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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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아 이거 줬다 다같이 그림을 그리고 그걸로 시리토리 알아? 시리토리? 시리토리 알아보주는거? 시리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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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사과 과일 일반 끈마리키 끝말잇기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연관성 있는 거 계속 이어나가잖아요 바나나면 과일로 이어나가고 일기 기상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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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말잇기 끝말잇기 그림으로 그럼 이거 더 지우자 해봅시다 좋다 좋다 좋아요 진짜 문제야? 내가 한국어 못다는 거야 아 어떡해 지웠어 괜찮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서 오케이 청와리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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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시리똘이 오시마스 다들 댓글들 봐주세요 해봐 에시리똘이 에시리똘이 예스 에시리똘이 잘해 잘해 에시리똘이 예스 오 모두가 귀여운 포즈 아니 약간 선생님 같아 자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요? 영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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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듣는다 영쌤 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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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볼까? 네 해봅시다 그러면 자 희카로부터 오케이 넘어가는 걸로 가봅시다 또 자신있지 오케이 병아리 부터요? 병아리 오 그래 리 부터 리 말하지마 나 좀 시간이 필요해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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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서야 리 일부서야 근데 그걸 설명해줘야 돼 그림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 리 리 리 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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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린고 아 이거 소꿈이 오고 이해 못 할까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지 안 봐도 아시겠죠? 뭐 많이 있지 오케이 오케이 이해 됐다 오케이 다음 뭐야 일 좀 앉자 괜찮아 응 일 일 알아? 일기? 응 아 미안해요 잠깐만 이거 하나하나 자 이거는 제 옷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 쑥쑥인가 싹싹이로 지우면 지워져요 쑥쑥 근데 하나하나 설명하면 재미없지 않아? 아 설명 안하고 해볼까요? 안하고 그냥 넘어가자 오케이 자기만 이해하고 언제 끝나요? 근데 이거 그 여기까지만 갈까요? 그쵸 응 노래 부르죠 이게 끝 여은아 노래 부르죠 나? 응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저요? 저요? 근데 내가 진짜 팬분들한테 노래를 불러드린 게 없어 저 듣고 싶은 게 많아요 진짜 좋아요 불러드리고 싶은데 내가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좀 부족해요 자신감이 좀 부족해요 나처럼 자신감을 가져요 자 제가 추창고 못 풀어야겠다 예서 진짜 열심히 그리는데 끝 먼저 알겠죠? 추창고 추창고 딱 내내 이거 만들어봐요 안 알려줘 알려줘 알잖아 길기 기링 근데 그 넣잖아 아니야 왜? 린 그 졌어 너가 왜? 왜? 린으로 시작하는 말이 없어서? 아니 응잖아 기링 한국어도 기링 진짜? 한국어도 기링이야? 일본어 줄였어 기린 똑같아 똑같아 안 졌어 그러면 기링 링 어려울 것 같아 똑같아 똑같아 미가 맞아 린구 맘가르면 안 되겠다 나 알면 안되겠다 너무 맞아 미 사과 아 이거 알지 모르면 알지 영원아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똑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요즘 유행한 노래가 뭐지? 요즘? 요즘 뭐가 있지? 아 요즘 저 이거 좋아요 그 그 여자 이름인데? 아니요 아 그것도 좋아 선배님들 거 우리 쑥쑥 됐죠? 근데 이거 진짜 저희 TMI에요 저희 맨날 연습실에서 누가 하면 다 똑같이 다 이거 따라 하거든요 노래 너무 좋습니다 뭐 어때? 예수아 마지막까지 하고 오케이 행동을 합시다 계속 도배 희엣 히엣 보면 손 들리고 손 들리고 왜 손 들리고 마시는데? 아니요 오늘 TMI 히카루의 TMI는? 아 저 나는 오늘 없어, 뭐 오늘 뒤에 말해 아! 못 잤어 그죠? 어제부터 아예 못 잤어 저희가 밤을 샜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제부터 계속 하루야 열심히 연습을 하느라 저희는 항상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끝! 그쵸? 나는 언제 알겠죠? 잠시만 아! 나 알아 이거 알아봐 너 그거 뭐야? 상호야 다음이 뭐야? 과자! 자! 맞아 맞아 그냥 자요? 짱굴 짱굴도 괜찮다 짱굴도 괜찮다 자정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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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지광 너 이름이구나 자! 초성 초성 몇 개? 한 개 네이처 자! 네이처 자! 자유 키스 자유! 자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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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공개 끝!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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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하트 해달라고 하셔서 아까 했잖아! 맞았어! 됐어! 좋아요! 오늘 한국의 날씨는 조금 추워졌어요 많이 원래 따뜻했는데 요즘 눈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맞아요! 갑자기 일교차고 일교차고 진짜 다들 패션위크 갔다와서 어땠어요? 전화지 없었어요 저도 그 거기서 라면에서 우리가 무대 했잖아 그렇죠 진짜 좋았어 맞아요 기분이 진짜 좋아 진짜 넓었잖아요 이렇게 넓었잖아요 이런 마크가 할 때 뭔가 내가 모델같이 이런 느낌이 왔어 희카루언니 있어요 더러울 때 처음 시작할 때 머리가 머리 희카루 어깨가 이게 있더라고요 머리가 머리가 모델이었어 내 꿈을 꿈을 이뤘어 진짜 패션위크 다음에는 가서 보고싶어요 멤버들하고 다 같이 응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맞아 선정하고 가자 화이팅 진진해 화이팅 화이팅 제일 좋아하는 과목 뭐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과목 캐플리아 뭐 몇 개 말하면 어쩌고 우리 뭐야 어때 과목 과목 다들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 제일 좋아했어 운동 그거 PE PE 체육 다이그 음미채 음미채 예채는 예채는 음악, 미술, 체육이라고 아침 그거 더 좋았어 사이언스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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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미술 되게 좋아했어요 미술 체육 중학교 때 수학은 좋아했는데 제가 공부 진짜 못돼 진짜 못돼 진짜 못돼 저도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자차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저었었어 이 셈은 저도 돼 이 셈은 일어나야 돼 하나쪽으로 맞아 맞아 약간 이렇게 하면 맞아 맞아 나 프로였어 자고 프로였는데 이렇게 해서 쓰는 거 맞아 웃겨 어느 순간 맞아 예석은 진짜 공부 잘할 거 같아 예석은 잘하는 거 귀에도 잘할 거 같아 숙소에서도 계속 공부하고 숙제도 잘하기 위해서 진짜 대박이야 저는 수업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시험에 집착했었어요 대박 저거 뭐야 진짜 드라마 요즘 뭐 보냐고 드라마 드라마 뭐 보고 있어요? 스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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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보다 넷플릭스 영화 많이 보는 거 같은데 요즘은 베이킹 임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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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킹으로 대결하는 게 있거든 미션 주고 추천해주세요 베이킹 임파서블이라는 그걸 봐봐 서바이벌 어 대결해서 1등 팀한테 상금을 주는데 재밌겠다 진짜 재밌어 진짜 사이언스랑 같이 베이킹하고 와 약간 양장 재밌어 봐봐 진짜 저는 요즘 유튜브 유튜브 음식 유튜브 만드는 거 이걸 만든다고? 이런 거 이런 거 은혜노가 은혜노가 근데 이거 잘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수비드 이런 거 하는 게 만들어줘 나중에 수비드를? 그냥 너가 배우고 유튜버가 되게 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다 태워먹고 고기 가로대고 네 못 먹어 그래도 예수가 요리 잘하잖아요 맞아요 노력형 노력형 확실한 건 잘하진 못한 거 같아요 재밌어 하지 않아요? 어 맞아요 재밌는 거 좋아해 간편한 거 언니 베이킹을 했잖아 베이킹? 베이킹 잘하잖아요 새벽에 맞아요 진짜 배고파요 배고파서 못 자요 못 자는데 그때 베이킹 베이킹 할까 하고 베이킹 시작하는데 근데 근데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잘 지니까 새벽인데 많이 안 먹긴 너한테 다 먹잖아 아니 이거 밤만 할까 하고 밤만 하자 하고 밤만 먹고 한날 밤띵에서 먹지 하고 끓여놓고 먹었어요 그럼 갑자기 몇 개가 없어져 있는 거야 뭐야 엄청난 저는 이거 밤만 먹을 거야 하고 아니 이거 팜만 먹을 거야 이거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귀여워 귀여워 연한 언니도 버터쿠키 한창 만들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때 한번 이제 히에 따라서 만들어볼까 해가지고 저도 만들어봤거든요 제가 근데 막 애가 흐물흐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제 틀에 찍어서 구우면 되는데 그 구울 때 얘가 버터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아니면 뭔가 양이 조절이 좀 잘못됐는지 얘가 이렇게 틀에 찍고 이제 이렇게 들고 가려고 하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쿠키를 굽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 배라멜 좀 넣지 않았었어? 어 지금 있어 진짜? 좀 버려 버려 버려야 되는데 그럼 냉동거 좀 청소해줘 냉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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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다 먹어놓고 마카롱 마카롱 내꺼 아니야 아니 마카롱은 냉동거는 나 아이스크림밖에 없어 냉장고야 냉장고 냉장고 다 같이 치웁시다 다 같이 치웁시다 다 같이 치웁시다 네 좋아요 다 같이 치웁시다 여기서 이렇게 아 근데 그거 알아요? 더 턴벅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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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근데 그거 있어요 마요네즈 제가 베란다에다가 내놨거든요 아 베란다에 아니 아니 이유가 있어요 시작했어 냉장고에 넣으면 안된대요 냉장고에 넣으면 안된대요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그게 기름층이랑 분리돼서 그게 분리되면 흡신이 안된대요 다 내려놔 다 내려놔 그냥 실내보관 아니면 뒤집어서 실험 그냥 실험 실험보관 그럼 계속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 거기 써져있던데요 실험보관 응 흘렀어 그래서 혹시나 그런거 같고 제가 못하고 그랬구나 혹시나 이거 갑자기 하는건데 4명 발사이즈 알려주세요 히카로가 제일 작나? 저는 200 35 아니면 240 40 아 진짜 생각보다 크다 넷이요 저희가 225에서 30 어 225? 어 그래서 내가 30 에어포스 30 에어포스 에어포스가 크다고요? 네 근데 그대마다 다르지 않아? 신발마다 달라 근데 나 에어포스 30은 조금 커 진짜? 전 제가 좀 작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230 230 230에서 35 오 네 그렇죠 언니가 좀 작은 편인가 그렇지 전 거인인가봐요 245에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들 220 뭐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220 언니는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잖아요 근데 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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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서 키가 커서 키가 커서 키가 크잖아요 키가 커 근데 원래 발이 크면은 다 키가 크다고 그러더라구요 저희는 뭐라고? 날 찾아보고 날 찾아보고 아니면 그냥 와라구요 히카부 사랑해 너도 사랑해 다이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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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에서 가장 일찍 잔 멤버는? 디디 히엘 아 진짜 너무 늦게 잘하네요 아니요? 히희 언니 늦게 잘하네요 저 빨리해 진짜 아 진짜 보통 몇시 재요? 다들 나는 3시 3시 새벽 3시 저는 12시 저는 아니에요 12시 와 진짜 빨리 잖아요 빨리 잖아요 저는 전에는 아닌 것 같아요 몇시? 새벽 4시에 잤죠 얘 거의 아침에 잖아 진짜? 학교 못 자는게 아니라 목욕을 하다가 거기서 좀 자다가 나와요 그게 물지않아? 왜 이렇게 물지않아? 왜 이렇게 물을 하는거에요? 샤워하는거 진짜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욕탕에 들어가서 즐기는 시간이 좀 아이스팩하고 뭐 그런거 하다보면 모르겠어요 3시간까지 있어본 적 있어요 화장실에서 얘가 되게 신기한거 많이 새우 키우는것도 저는 사가지고 새우도 키워보고 새우도 잘 크고 있어요 마리모 잘 키우고 있어요 마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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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었어 수세미 없어졌다고요? 오늘 아침에 없었어 어디갔어 별출해서 없을린거 없어여 아니 없었어 누나 그걸로 상관적인거 아니야? 커졌으니까 이제 누구야 누구야 누나 잡아놨어 근데 이제 그거 물에 넣고 물에 끈거 아니야? 물 위에 뜬거 아니야? 어차피 봤는데 없었어 뜬걸 보면은 행복하니까 아니 럭키래요 럭키 럭키 비슷해요? 마리모가 기분 좋을 때 올라간대요 그렇게 써있었어요 귀엽죠 진짜 귀여워 귀여워요 그거 발달린거라고 아 몰랐다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그거 발달린거 그거 탈출 안하겠죠 아 그니까요 얘가 자라도 아니고 진짜 자라도 근데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다고 아 근데 아쉬워 빠르다 아쉬워 몇 개 더 읽읍시다 한 두 개 정도 읽을게요 우리 네 명이니까 한 명씩 올라서 읽어봅시다 좋아요 한화씨 컴온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요 마라이코카요 아 이건 질문 아니에요? 아 아 어떻게 읽은거야? 어떻게 읽은거야? 막내주의 리더 누구세요? 어 리더 그런 거 없잖아 어 그냥 그냥 내가 할까? 그래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저희 막내주에는 우리는 리더즈라기보단 그냥 서로서로 서로서로 리더는 리더는 우리 시로언니랑 우리 유진이언니뿐입니다 그렇지 보고싶어요 우리 멤버들 응응 아까 봤지만 아까 봤어 드론재언니 진짜 소중하게 보고있어 맞아 하나 골라야돼 영훈사랑해 너 이말이 뭔거야 어 숙박지밥이다 숙박지다 어 이말이 뭔사람이야 아 할이야 너 그치 와 스포츠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댓글로 어떻게 저렇게 왔냐 저는 읽었습니다 아 김현이 좋아졌어 Hikaru Marry Me 예스 아 근데 이건 질문 아니지 이건 질문 아니지? 어 오케이 나 질문 하나만 더 하게 해주면 안 돼? 나 어떤 거야? 다른 거? 야 맞다? 내가 최애 댓글 읽어볼게 혼자 계속 여기 있잖아 다현이 언니가 공카 댓글에서 방금 흰 카루랑 장난을 많이 친다고 흰 카루? 흰 카루 아 다현 언니가? 방금 음식 카페에서 요즘 되게 티격태격 많이 하지 않아요? 다현 언니랑? 진짜? 응 둘이 엄청 장난을 많이 써요 언니들 보고 있나 보다 응 나는 진짜 웃겨 아까 유진이 언니가 본다고 했거든요 아 맞다 언니 보고 있죠? 언니들 보고 있죠? 언니들 보고 있죠 자 마지막 하나만 읽어볼까요? 네 페이브 브랜드 푸드 오늘 음식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냥 각자 하나씩만 마지막 하나로 그냥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톰톰 너무 소중해서 그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겟플리아 사랑해요 많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포토타임 자 해봅시다 자 병아리 삐약삐약 코즈 하나 병아리 삐약삐약 하나 둘 셋 마셔 그리고 빡빡빡 또 뭐할까 하트? 하트 어떤 하트? 포라트? 하나 둘 셋 바샤 그리고 막내즈 나도 막내즈야 이리와 막내즈야 하나 둘 셋 바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편하게 많이 얘기하고 팬분들 궁금한 것들 많이 응 응 퀴리 알려드릴 수 있어 안 됐어 뭐해? 내 머릿속에도 정리하고 끝났었어 정리하고 끝났어 오늘 다음에도 이렇게 유닛으로나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응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세요 진짜 잘자 잘자 일주일 파이팅 하자 파이팅 내일 화요일 파이팅 안녕 다음에 찾아뵐게요 가야 다음에 또 만나요